형님 지금 뭐 하세요? 고양이가 도망가가지고 뭐가 도망갔다고요? 고양이 고양이 고양이가요? 어 밥을 넉넉히 했는데 고양이가 찾아보니까 죽어 하는 동물이라서 한 50m 금방 있대 구멍난 방충망? 그 위에 도망갔어요 일어나니까 없던 거예요? 어 제비야 일어나니까 없길래 밥 주려고 했는데 없길래 제비야 안녕하세요 혹시 고양이 못 보셨어요? 아니 못 보셨어요 제비야 구멍이 어디 있어요? 아 저기 저기 들어가는 거 저기다 저기 저기 아 틈이 있구나 밑에 저쪽 차 밑에도 찾아봤어요? 여기 안에 들어간 거 같아 근데 안 나와요 제가 오늘 미팅 있어서 미팅을 가져왔어요 고양이 습성원에 대해서 전문가들한테 물어봤는데 집 주변에 있대요 야 잃어버리면 여러분들도 고양이를 잃어버리면 집 주위에 잘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집 주위에 잘 찾아보시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계속 여기서 울고 있습니다 아 저녁이 왜 안 울으니까 계속 울고 있는데 저희가 가면 도망가요 혀서 wasn't there 천천히 제비야 지금부터 반 사이에 저기 있다 저기다 바로 앞에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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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갔잖아요 지금 고양이가 계속 야옹이 형이래요 뭐있다 뭐있다 제비야 제비야 이리와 제비야 아까 좀 가는 거 보였는데 발 간식은 좀 줄텐데 왜 이렇게 잤나요 오늘 시간이 9시인데요 혹시 제비가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그 자리를 계속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라 다 먹었네요 제비야 이리와 저거 제비에요 제비야 저거 제비에요 제비야 여기있다 제비야 빨리와 제비야 여기있어 제비야 저거 제비야 제비 이거 먹어 반인가? 맞는 거 같은데? 제비야 제비 이거 먹어 제비 이거 먹어 제비야 제비야 이거 먹어 진짜 부탁이야 제비 맞잖아요 제비 오늘은 제비가 자꾸 우는 거였어요 내가 같이 먹자 제비야 제비야 이거 먹어 제비야 하아 진짜 못떠구 와아 야아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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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후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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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새끼야 새끼야 새끼 terminology 새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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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 새끼야 새끼 сам 새끼야 새끼야 아빠랑 귀엽나? 손에 붙여주세요 아이고 싶어요 아빠랑 아빠랑 여기 아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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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랑아 아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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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갔다가 형 핥혀서 손에 옷에 들었을 때 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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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다. 와, 이거 마주야. 울지? 음... 울지? 어떻게 들어? 지금 툰하우스가! 이거 요즘 그만인가 보다, 그렇지? 버티 편가 보다. 아하... 대박이다, 진짜. 아, 이거 갑자기 자꾸 씻고 있는데 계속 들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알았지? 세비야 일로와 세비야 이거 먹어봐 야 이거 먹어봐 진짜 이 새끼 이거 어떻게 알았지? 세비야 오빠 진이 고생했지? 집방 나가면 아주 고생이지? 오빠 손으로 막고 그렇지 않아? 아빠도 옛날에 집 한 번 나간 적이 있었어 아휴 한 번 나갔다니 왜 이렇게? 웃기나? 아니 아니 잠깐만 아파 아 아파 대박 집이 가는거지요 돌아왔으니까 내 이름 맛있는 연아 해줘야겠다 그치? 봐봐 고생했다 고생했다